성경 안에 살아요. 찬양 안에 살아요. 말씀 안에 살아요. 지혜의 샘. 성경 안에 살아요. 내가 보니 땅에 칭개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칭개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메 하느님이며 이삭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나는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오늘 야구배에게 꿈으로 게시하여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저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티없으신 성모님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에서 야구를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에 보면 성조들이 나오죠. 네 명의 성조들이 있죠. 제가 아까 시작 기도한 것처럼 원래 아브라미 하느님, 이사기 하느님, 우리가 야구배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인공인 아브라미 하느님, 이사기 하느님, 야구배 하느님 중에 야구배에게는 어떻게 하느님이 다가오셨는지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야구비 되시는 거예요. 본명이 갖고 계시죠. 다 각자 본명이 갖고 계시죠. 다 각자 본명이 있지만 오늘은 이 성경의 인물 야구부를 통해서 오늘 야구비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구비 어떤 사람인지 그 야구배 근성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 근성을 하느님께서 오늘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하느님께서 야구배에게 제가 시작 기도 때 읽었던 것이 창세기 28장 10절에 나와 있는 야구비 하느님께서 야구배에게 베텔에서 꿈을 꾸는데 하느님께서 이제 게시해서 주시는 나타나시는데요. 제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기 하느님하고 아까 시작 기도 때 그 창세기 28장에 있는 그 구절을 제가 선포한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게시를 아브라함과 이사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ppt 제목이 무엇인가요? 야구배 두려운 바 그리고 하느님. 그렇죠? 이 하느님이란 요게. 그렇죠? 우리 헬라에 보면 우리 어제 배웠어요. 네? 뭐라고요? 테이우온이래요. 저희가 요즘 헬라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정말 웃으면서 하느님의 언어, 하느님의 언어라기, 하느님의 언어가 아니라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원본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원본을 왜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쨌든 다른 나라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한국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쓰고 우리가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관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요즘 헬라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 강의해 주시는 우리 신부님을 통해서 또 그 강의 안에 또 말씀으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뭐죠? 그 웃음으로 또 저희에게 많은 치유를 주시고 또 저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목처럼, ppt 제목처럼 야곱의 두려운 밤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늘은 야곱의 두려운 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의 두려운 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에 하느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두려운 밤 내가 야곱이에요. 아셨죠? 열심히 그 ppt 그리지 말아요. 내 방에 가면 그 ppt 이거 두 장, 세 장 있을 거야. 분명해요. 그렇죠? 한 장만 있지 않아요. 이 ppt는 상생이 ppt는 굳이 많아요. 안 그려도 돼요. 은혜 받으세요. 이거는 안 그려도 돼요. 이건 너무, 저거 제가 오늘 이 ppt 보여드리는 건 이 ppt는 다 할 거 아니에요. 가운데 2번에는 야곱강의 밤만 볼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에게는 밤이 3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밤이 3개가 있는데 그 전체, 우리는 맥간통을 공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조금 보고 그 안에서, 그 흐름 안에서 야곱강에서, 야곱강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생기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어디로 변해요? 이스라엘로 바뀌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축복을 받는데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ppt 그리냐고 강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 나 창생 28장 무슨 내용인지 알지? 그러고 하느님 말씀 우리는 봐야 돼요. 내가 많이 아는 내용이지만 또 왜냐하면 우리는 귀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내 목소리로 이 성경에 있는 구조를 보면서 이 살아있는 말씀, 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글자가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느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 나 안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면 나의 환경과 나의 가정에서도 또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pt는 집에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이렇게 잠깐 멈췄다가 보시면 되는 거 그리면 되니까 뭐 이거 그리신다고 멈추지 마시고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야지만 나의 야곱 같은 근성이 있잖아요. 사기꾼 같은 근성이 있거든요. 우리 사기꾼이라든지 저는 이 말 들었을 때 기분 좀 나빴어요. 나 사기꾼 아닌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 표현은 왜냐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당신 우리에게는 야곱의 근성이 있대. 사기꾼이래. 하느님이 선포하시는데 저는 좀 기분 나빴어요. 나 정말 착하게 살았고 내가 엄마 아빠랑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조금 했지만 난 사기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기꾼은 아닌데 왜 사기꾼이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볼 거고 내 안에는 그런 근성이 이제는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내 안에 그렇지 나는 아직도 야곱의 사기꾼이 하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나한테 너 아직도 야곱의 근성이 있어. 사기꾼의 근성이 있어. 아 그럼 하느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지 나는 내가 기분 나빠할 이유도 없고 아니다고 할 필요도 없어. 기분 나쁘다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이 그렇게 불렀을 때 왜요? 그렇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저 안에 있었죠. 정말 저 기분 나쁜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렇죠? 너 아직도 사기꾼의 근성이 있어. 아 나 착한데 우리 집안은 착한데 우리 집안은 사기꾼 없는데 막 그런 생각 드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러한 말씀이 우리 회장님이나 또 단합에서 선포하는 성사님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너 아내 아직도 나 치유받은 것 같아. 그래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단합 전에는 아 막 이렇게 아직도 막 이렇게 단에서 선포하는 성사님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내 아내 아직도 그거 있다고 말을 하면 나 거부하고 싶어. 나 이만큼 훈련됐고 아 왜요? 나 조금 겸손해진 것 같은데 또 얼만큼 더 겸손해지고 얼만큼 더 깎이고 얼만큼 더 낮아져야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 얼만큼 돼야지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 내가 얼만큼 나 한다고 저는 한다고 했고 훈련을 한다고 쫓아간다고 했고 순명한다고 했는데 내가 순명한다고 못하는 거 알죠? 알지만 조금 봐주시면 안 될까요? 다 끝일 때 있잖아요. 하느님이 이렇게 막 몰아세울 때가 있는 거예요. 약간 막 이렇게 아 나 한다고 하고 조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딱 막 이렇게 몰면서 막 엉덩이를 막 떼밀고 있어. 나를 막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막 방에 못 머물게 하고 내 엉덩이를 못 붙이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졸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성교사님이 아까 식탁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약간 훈련하실 때 너무 피곤하신 거 철회 때 잠이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냥 막 주체 못하게 잠이 쏟아질 때가 있어. 정말 눈에 잠깐 쉬고 싶어. 그래서 저희는 잠깐 사측에 가서 빈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공간이 있었나 봐요. 거기 그리고 머리를 쓴 거예요. 나름대로 신발이 있으면 걸릴 것 같으니까 분장님한테 걸릴 것 같으니까 신발을 들고 가는 그런 그게 사기성인 거예요. 그게 야곱의 사기성인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거 오늘 그런 육적인 거를 28장 이야기가 그거죠. 약폭강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거를 하나님이 빼내시는 게 그럼으로써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패턴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육적인 걸 고대로 두고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어둠과 친해질 수 없어요.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둠이 있거나 내 안에 상처로 찌는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거를 깨끗이 그릇을 만들어서 거룩한 것을 채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님이 왔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이럴 때 그분한테 차 한 잔 내가 드리려고 할 때도 지저분한 컵이 있다 하면 그 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차가워도 지금처럼 겨울이어도 물이 차가워도 내가 어떻게 해요? 손을 담그고 그거를 깨끗이 씻어서 물기 없이 한 다음에 또 더 마음을 쓰신다 그러면 우리 송사님들 같은 게 마음을 쓴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그걸 대피시더라고요. 컵이나 그릇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 안에 그 따뜻한 거 따뜻한 국, 따뜻한 밥 따뜻한 차를 조금 넣어서 따뜻한 걸 마셔도 이렇게 또 차짠이 겨울에 따뜻한 거 마시면 기분이 따뜻하고 좋잖아요. 차가운 거 마시면 아 차갑다 이런 말이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 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느님도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런 것들을 다 깨끗이 비워줘야 돼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그런 패턴들을 알고 있지만 알고 있으면서도 벗어나려고 육적으로 자꾸 벗어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송사님 얘기를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 송사님 잠깐 쉬고 싶어서 정말 정말 그때는 그 마음이 간절하신 거지 지금 그러지 않으신다는 지금은 안 그러세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신발까지 들고 가는 야곱의 사기 근성이 잠깐 나온 거 육적인 거죠. 그런데 그거는 그 송사님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걸리면 안 되니까 잠깐 눈 잠깐 붙이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쉴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발까지 들고 잠깐 나 쉬어야지 하는 순간 밖에서 우리 부회장님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어 나와 그래 그러신다고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느님 내 육은 내 육은 정말 쉬고 싶어 그런데 하느님은 안 그러셔요. 그리고 저희 부회장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쉬고 싶어. 그런데 주님은 자꾸 어떤 일을 주고 주셔요. 그래도 내가 쉴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럴 때가 있으시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잠깐 이렇게 틈이 나서 잠깐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이거나 잠깐 등을 이렇게 등을 좀 사람이 붙이고 눈을 붙이고 있으면 조금 피로가 가시고 이렇게 조금 더 활기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하려고 누워있는데 나는 더 누워있고 싶어. 그런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벨이 울려서 간단한 업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의자에서 일어나 의자에서 잠깐 쉬고 있더라도 그 타임도 조차도 하느님이 내 스케줄을 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육은 더 엉덩이를 붙이고 더 쉬고 싶고 따뜻한 곳에 머물고 싶고 더 시원한 곳에 머물면서 잠깐 나의 더운 거 내가 열심히 일했던 것들 내가 추웠다 하면 더 따뜻한 곳에 머물면서 조금 더 나의 육을 더 이렇게 만족스럽게 시원하게 요나처럼 그렇죠? 아주까리 나무가 하느님이 해주면 아 시원하다 이런 거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나는 거기에 머물고 싶은데 하느님은 어떻게 그 나의 스케줄까지 너무나 잘 챙기신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그만 쉬어 그만 일어나 이제 일할 때야 나는 내 육은 그렇게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희 부회장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서 많이 은혜를 받아 아 그렇구나 하느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주교님이나 또 신부님들이나 우리를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는 신부님들 있잖아요. 본당에서 사목하실 신부님들 또 본당에서 또 함께 신부님과 함께 사목하고 계신 수녀님들 또 수도자들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들을 향해 그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느님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깨달음을 또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한테 진짜 말씀을 주시지만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앞서가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서 그렇죠. 우리가 그들에게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분들의 앞서가는 지도자들의 그분들의 그 말씀과 그분들의 행동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저렇게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저런 거구나. 그렇다 그러면 나에게도 나의 육신이 쉬고 싶을 때 나에게 뭐가 왔을 때는 주님이 나를 자꾸 엉덩이를 밀어붙일 때는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했던 하느님이 주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다 세 개를 할 건 아니지만 야곱에게는 이렇게 야곱에 두려워했던 밤이 세 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단계 그다음에 또 베데리 하느님에서 엘베데리 된 하느님 저희가 오늘은 이거는 보지는 않을 거지만 저희가 야곱에게도 이렇게 정말 성조가 아브라미 하느님 이사기 하느님 야곱이 하느님이라고 불렸던 이 대단한 야곱에게도 두려운 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운 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이 1번, 2번 그러니까 1번에 베데리의 밤 그다음에 2번에 약복강의 밤 그다음에 세 번째 부에세르 밤을 어떠한 밤이었는지 우리가 내용을 한 번 맥을 한 번 짚어보고 나서 우리가 약복강으로 한 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데리의 밤 창세기 28장 한 번 가보실까요? 거기가 우리가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은 부에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거기 나오죠?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렇죠? 거기 밤 혹시 체크가 안 되어있으신 분은 밤이라는 곳을 이렇게 네모를 박스를 치시면서 눈두를 이렇게 훑어보시면 거기다가 야곱이 자, 야곱이 베데리에서 지금 꿈을 꾸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꿈을 꾸는 거예요? 왜 자기네 집이 없어요? 어떤 신세예요, 야곱이 지금? 도망가는 신세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야곱은 둘째고 첫째가 애사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시대는 첫째에게 장작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애사우의 장작권의 복을 빼앗죠. 그 빼앗으면서 야곱이 야곱은 야곱과 애사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가 25장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25장에 가보시면 애사우와 야곱이 태어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의 이름 먼저 봐야 되겠군요. 그럼 26절에 보시면 애사우가 태어나고 26절에 동생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 했어요? 야곱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밑에 성경미의 밑에 이렇게 주석이 달려져 있죠. 발 뒤꿈치와 남의 자리를 뺐다, 기만하다와 관련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 사기꾼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애사우는 솜씨 좋은 사냥꾼, 곧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온순한 사람으로 천막에서 살았다. 이사악은 사냥한 고개를 좋아하여 애사우를 사랑하였고 레베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애사우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잖아요. 야곱은 온순한 사람으로 어디서 살았대요? 천막에서 살았대요. 누구랑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라, 엄마라. 우리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마마보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야곱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천막에서 살았던 야곱이에요. 천막에 누가 머물게 했어요? 엄마랑 많이 머물러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지역 우리가 알잖아요. 어디로? 광야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야곱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지금 엄마도 마마보이고 엄마를 떠났어요. 그것만으로도 두려워. 그것만으로도 두려운데 지금 왜냐하면 애사우에게 그 마다들 권리를 애사우가 마다들 권리를 팔잖아요. 그래서 이제 떠나게 돼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가 레베카 엄마하고 야곱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잠시만요. 먼저 이걸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애사우와 야곱이 태어날 때 창세기 25장 23절에 가보시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가셨나요? 25장 23절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의 뱃속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두 결혜가 내 몸에서 나와 갈라지리라. 한 결혜가 다른 결혜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는 하느님 말씀이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야곱이, 그렇죠? 애사우가 야곱을 섬기리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레베카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베카와 야곱이 사실은 이렇게 서로 모의를 하잖아요. 모의를 해서 누구를 속여요? 이삭을 속이잖아요. 이삭은 이삭을 속이잖아요. 애사우인 것처럼 속여서 장작권을 뺐고 축복권을 뺐잖아요. 그래서 그 장작권을 빼앗긴 것만으로도 원래 애사우는 장작권 파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다를 권립하는 것. 그런데 축복권을 빼앗겼을 때는 애사우가 잃어버린 복에 대해서는 그렇죠? 도망가죠. 왜냐하면 27장 41절에 가보시면 애사우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해준 축복 때문에 야곱에게 무엇을 품었되? 앙심을 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곳에서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언제 자기 형 애사우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베카가 말하죠. 야곱을 불러 그에게 가난 여자들 맞아들이면 안 되니까 외할아버지에 있는 라반, 외숙 그렇죠? 28절을 보면 너의 외숙, 라반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맞아들여야 하면서 자기 형제죠. 메이가 댁으로 도망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망가는 상황 안에 지금 28장에 가보시면 야곱이 베텔에서 꿈을 꾸는데 그 시기가 완전히 밤이었다는 거죠. 그게 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레 밤에 대해서 우리가 보진 않겠지만 이 밤도 이 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두려움에 떨면서 정말 천막에서 떨어져서 나와서 엄마 레베케 떨어져 나와서 도망가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라반에게 도망가는 그 두려움 상황에서 야곱이 꿈을 꾸는데 거기에서 주님이 야곱에게 게시하셔서 그 꿈 안에서 게시를 해주시면서 천사가,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리내리는 걸 보게 되죠. 그러시면서 야곱에게 약속하시잖아요. 15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렇죠? 1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2번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켜준다고 하셨고 3번이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4번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우리가 베데리라 하였다. 하느님의 집이라고 하였다라고 2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도망가면서도 애사오가 더 쫓아올까 두려웠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두려워했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라반의 외삼촌 댁으로 가지만 이때는 고대 시대잖아요. 그 삼촌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면 광야에서 굶어죽거나 어떻게 동물들이 먹잇감이 되거나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어떤 의식주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삼촌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에게도 삼촌이지만 애사오에게도 삼촌이잖아요. 그 삼촌의 집을 애사오가 못 쫓아올까요? 마음만 먹으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사오가 쫓아올까 두렵기도 하고 또 앞으로 무엇을 먹을까 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란 땅에서 자신이 라반의 그 삼촌의 집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야곱의 그러한 두려운 밤이 이 베테레에서 있었던 그 밤입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의 존재론적으로 앞으로의 진로적인 부분 안에서 또 의식적인 부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두려운 밤이 바로 이 18장의 두려운 밤이에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라고 그 두려운 밤에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게시하셔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갈까 우리 특히 청년 성교사람들은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서 어떤 때는 우리 청년 성교사람들 지향이나 또 철회 때 오면 같이 루맨하고 카이 보금 성교단인 카이 로저스가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선포되는 말씀 들어보면 청년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그렇죠? 우리 결혼하신 우리 성교사람들은 또 다른 가정의 고민거리 내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의 문제가 있지만 또 청년들의 문제가 가져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 문제 아닌가요? 의식주는?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그 안에서 내가 직장을 가지면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성공하는 사람들을 안에서 깨워서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렇죠? 여기 안에 오면은 아 이뻐 이뻐. 그렇죠? 우리가 아 이뻐. 너무나 좋아. 하느님 안에 일찍 넘어들어서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는 다 이뻐. 그렇지만 사회에 나가면은 그 경쟁 구도 안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은 더 앞서가는 모습들 다른 사람들은 유학도 갔다 오고 누군가는 정말 집안이 좋아서 빵빵해서 부모님의 어떤 후원을 통해서 더 좋게 더 여유롭게 생활도 하고 또 누군가는 또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스펙도 쌓아가고 뭐 영어도 하고 그렇죠? 우리 영어 잘하는 사람 들어오면 좀 그렇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 아니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오시겠죠? 그럼 영어 잘하는 사람들 와 영어 잘하는 것만도 이때요. 2층에 이때요. 누군가가 이때요. 영어를 잘하는 거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영어 잘하는 사람들 우리는 막 우리 부럽지 않아요? 우리는 6년 내내 공부했는데 우리는 헬로 하이인 만 알아듣지 그다음부터 외국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말 시키면 도저히 이렇게 눈만 껌박 껌박 그러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그런 마음들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또 만나서 결혼한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할 건데 그렇죠?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않을까요? 또 결혼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는 대로 나름 내 두려움 그렇죠? 그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성소가 있나? 나 이 길로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정말 결혼에 대한 성소를 주셨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대한 거 왜냐하면 결혼이나 이런 거 어떤 새로운 것을 출발을 할 때는 시작하는 기쁨도 있지만 약간의 두려움도 다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면 마음이 각각도 조금 이렇게 찡 하고 짱 할 때가 있어요. 난 여기서 그냥 마음 편안하게 돈 안 벌고 경쟁 구도 없이 그냥 하느님 앞에 물을 막 꿀면 돼. 그냥 하느님이 뭐라고 하시면 아멘 그럼 너 잘못해서 아멘 그럼 이런 거 고쳐 그럼 아멘 그러면 되고 기도해 그럼 아멘 그러면 뭐 해 그럼 아멘 하면 되고 그냥 정말 무릎 꿇고 하느님 앞에 손 부르지자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데 정말 밖에서 이렇게 그 경쟁 구도 안에서 정말 지금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때보다는 더 힘든 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러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부분 안에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면 결혼하지 않는 그런 것 결혼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 방향이 흘러가고 그들이 얼마나 힘들면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들이 그렇죠. 그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 하느님 안에서 보기에 건강하지 않은 모습 사회적으로 봐도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 아니면 또 단절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어떠한 것이 어떠한 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막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야곱은 지금 천막에 살았던 사람을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천막에 살았다는 건 엄마랑 같이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애사오는 사냥을 좋아했고 야곱은 천막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축복권 때문에 지금 축복권 왜냐하면 애사오가 앙심을 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레베카가 사실은 뭐 라번에 가서 그 딸들과 결혼해라라는 걸 해서 보내죠. 보내서 그러면 엄마랑도 사실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엄마의 죽음도 야곱이 볼 수 있었나요? 못 봐요. 못 돌아와요. 여기까지 돌아오지 못 돌아온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기다려야 돼요. 야곱에게는 그 많은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야곱이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하란 땅에 낯선 땅에 가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광야에 머물면서 지금 여정을 혼자 가는 거잖아요. 누가 옆에 여정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광야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그 길을 하란 땅까지 가는 거예요. 하란 땅까지 이렇게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 위까지 올라갈 때 지금처럼 버스를 타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광야를 그 가는 거예요. 그 가면서 야곱이 얼마나 어떤 많은 생각들 하고 어떤 두려움에서 갔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한번 묵상해 보셔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우리가 야곱이거든요. 각자 내가 다 야곱이에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렇게 뭔가 새로운 시작하는 것들 안에서 나에게도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아직도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다. 그러면 내가 하느님의 종으로 갈 것인가. 내가 또 하느님이 나한테 불러준 성교사의 길을 갈 것인가. 또 우리 성교사님들은 또 보금성교단에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은 내가 아직도 이 길을 쭉 갈 것인가. 난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고민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야곱이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하느님이 약속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 네 가지를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지켜주고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되돌려오겠다. 그 약속을 꼭 지키신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데레 밤에 받고 약복강에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32장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32장에 가셨나요? 32장에 가보시면 그 약복강에 이후로 한번 이렇게 쭉 성경을 보시면 약복강에 이후로 야곱이 드디어 이제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해서 그렇죠. 라반에 도착을 해서 라반의 딸들을 만나죠. 딸들을 만나고 그들과 혼인을 해서 야곱의 아들들 열두 아들이 탄생을 합니다. 탄생하는 이야기들이 이 베데레 밤과 약복강의 밤 사이에는 야곱이 라반의 땅에 도착을 해서 라반의 딸들 라헬과 또 레아와 결혼을 해서 열두 아들이 생기는 그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또 생기죠. 약복강으로 갔을 때는 32장에 가보시면 야곱이 드디어 이제 그 라반에서 긴 세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베테레 밤과 약복강의 강 사이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29장 20절 한번 가보실까요? 29장 20절 여기에 라반의 딸들은 두 명이 있죠. 라반의 딸 둘이 있는데 큰 딸의 이름이 뭐예요? 레아 레아고 거기니 쭉 눈으로 보셔요. 작은 딸 이름이 뭐예요? 라헤 라헬이 있었는데 레아의 래아의 눈은 뭐예요? 생기가 없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예쁘고 모습도 아름다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 거 보면 그렇죠? 진짜 이쁜 거예요. 맞아 맞아. 진짜 이쁜 거예요. 그렇죠? 어 진짜 이쁜 거예요. 그 얘기하잖아요. 라헬은 몸매도 예쁘고 모습도 아름다웠다. 아니 우리가 봐도 눈에 생기가 있는 없는 사람이 이쁘겠어요? 아 이쁘죠. 안 이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눈에 생기가 없는 사람보다 라헬처럼 몸매도 예쁘고 모습도 아름다웠다. 그리고 아마 그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게 어떤 거였어요? 그 위에 보면은 구절을 보면 라헬은 어떤 여자였어요? 양치는 여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몸매 예쁘고 그렇죠? 열심히 운동하셔서 몸매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 군살이 없어요. 우리처럼 D라인이 아니야. B라인 D라인이 아니라 군살이 없고 이렇게 글래머스하고 이렇게 군살이 없고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뻐. 그런데다가 뭐예요? 양치는 여자였어요. 그러면 뭐 카리스마도 좋고 양치는 하는 여자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장을 다니기도 빵빵하게 스펙이 좋고 너무 훌륭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라반 하라는 땅에 머물면서 20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은 라이를 얻으려고 7년 동안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는 며칠로밖에 여기지 않았다. 그가 그만큼 라이를 사랑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하느님이 이런 육적인 야곱을 육적으로 라반 밑에서 붙잡아 두기 위해서 하느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라해를 사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아니 7년이 며칠로밖에 여기지 않았을까요? 아 7년이면 7년이죠. 7년을 며칠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정도로 야곱이 라해를 그렇게 사랑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느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 육적인 야곱을 그 하란 땅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하느님이 라해를 야곱이 라해를 사랑해 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꼭 여기 당연히 몸매도 예쁘고 모습도 아름답고 그는 양치기 소녀였기 때문에 양치기 소녀가 양치기는 여자였기 때문에 이쁠 수도 더 마음에 들 수도 있겠죠. 배우자로서. 그렇지만 그 마음을 하느님이 주셨기 때문에 7년이 그냥 손살같이 흐른 거예요. 그 라해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야곱이 그런데 7년만 일했나요? 아니죠. 그 땅에서 7년 7년 해가지고 20년을 머물게 되거든요. 그런데 20년을 머물고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도망칠 때 보면 야곱 31장에 가보시면 야곱이 고향으로 달아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시면서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셨나요? 창세기 31장입니다. 31장 1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꿈속에서 하느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보아라 암컷들과 교미하고 있는 수컷들이 모두 줄쳐진 것 얼룩진 것 반점이 있는 것 뿐이다.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내가 기념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을 한 베데레 하느님이다. 이제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내 봉고장으로 돌아가거라 하셨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베데레 밤에서 만났을 때 하느님은 베데레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시잖아요. 이제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내 봉고장으로 돌아가라고 베데레 하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31장의 22절에 가보시면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이 달아났다는 소식이 22절을 보시면 야곱이 달아났다는 소식이 얼마만에 사흘만에 라반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라반이 친족들을 이끌고 야곱의 뒤를 쫓아가는데 쫓아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라헬이 이때 당시에는 가정에다가 신들을 모시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인형처럼도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구절에 아마 딥 아카베오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그 신들을 모신다는 건 뭐예요? 그 가정 안에 그 집 안에 축복을 주는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축복을 주는 신 그 신 그 수호신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수호신을 그 34절에 가보시면 라헬이 자기 아버지 그 라반에 그래서 라반 자기 아버지가 모시고 있는 그 수호신을 훔쳐요. 훔쳤다는 건 뭐예요? 그 가정에 머물고 있는 축복을 훔쳐서 달아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몰랐어요. 라반이 라반이 아니 그 라헬이 그 수호신을 훔쳐서 갖고 와서 그 낙타 안장 속에 넣었다고 그러잖아요. 나서 그 위에 앉아있었다라고 34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찾아왔을 때 그 찾잖아요. 훔쳐갔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야곱이 훔쳐간 걸로 알고 있는데 라반은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찾아보십시오. 저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누가 훔쳐갖고 간 거예요? 라헬이 찾아갖고 간 거예요. 라헬이 훔쳐갖고 간 거예요. 그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자기 가정의 수호신 축복을 주는 수호신을 없어졌다는 거. 찾으러 갔는데 라헬이 뭐라고 그래요? 35절에 가서 보시면 아버지 노예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몸이 있어. 아버지 앞에 일어설 수가 없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사실은 라헬이 깔고 앉아있었던 거죠. 자리에 안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몸이 있어라고 말하잖아요. 그 몸이 어쩌면 여성들이 하는 달거리일 수도 있지만 또 어쩌면 베냐민이 뱃속에서 있기 때문에 임신하고 있는 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라는 두 가지 우리가 해석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31장 28장 베데레 밤에서 야폭강의 밤 사이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베데레 밤에서 하느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났을 때 라반의 삼촌의 집의 하란에 도착해서 그들의 딸들과 혼인을 하고 열두 아들이 태어나고 그 열두 아들이 태어나고 20년이 지나고 나서 고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약복강의 밤은 뭐예요? 자기 고장으로 본고장으로 돌아오는 때인 거예요. 돌아오는 약복강의 밤입니다. 그 약복강의 밤 한번 가서 보실까요?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 한번쯤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한다고 그러면 하느님에 대한 속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의 단어로 말한다 그러면 하느님의 영적인 어떤 닉네임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하느님의 약속의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느님은 또 어떤 이 약옵을 보면 약속의 하느님이시고 또 너와 함께 있다고 하셨고 지켜주겠다고 하셨고 인도하시는 하느님 또 구원하시는 하느님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창조의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영적인 닉네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중에서 하느님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기다림의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이 약옵을 보면 그렇죠? 이 베데레 밤에서 약복강의 밤까지는 20년이나 세월이 흘리나거든요. 하느님은 기다리신 하느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영적인 하느님의 닉네임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 중에 본다 그러면 하느님은 또 기다림의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창세기 나온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데 25년이 걸렸거든요. 이삭을 낳는 데 25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와 있는 요셉이 연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집트로 들어가는 세월이 그럭저럭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다윗도 13년이라는 광야에서 아들람 공동체를 가지고 아들람 동굴로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1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기다림의 하느님 하느님의 속성 중에 하나 기다림의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내가 나를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지기까지 하느님은 무한히 정말 나를 참아내시면서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너 안 돼 그러고 너 조금만 잘못해서 나가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느님은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 기다려주신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이 성탄을 맞이해서도 성부하느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도 당신 아들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신양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시잖아요. 그럼 앞에 구약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하느님께서 메시야를 보내주기까지 큰 긴 시간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를 떠나는 이야기들에서도 보면 하느님이 예언자나 하느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 선포하시고 기다려주시잖아요.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느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하느님께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도 당신 외하드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외하드님께서 우리의 잿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속량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셔서 누구 계셔요?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창세기에 나와있는 방주사건에 보면 그걸 지금 교회의 시대하고 우리가 지금 성령의 시대하고 연결한다고 하면 성부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들어갔을 때에 문이 닫히지 않는 바로 문이 닫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아와 그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을 때 문이 열려있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7일간이 열려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을 닫고 나서야 7일이 지나고 나서 문을 닫고 나서야 비가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홍수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교회의 시대에 연결한다고 하면 지금이 바로 그런 구원의 시대이고 지금이 바로 문이 열려있는 시대라고 많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지금 방주의 문이 7일간 열려있는 지금 교회의 시대고 지금이 구원의 시대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알고 있는 우리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는 그 복음 선포를 두려움 없이 끊임없이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것들 하느님한테 그 깨달음해 주신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그 시기를 그렇지 않고 하느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그리고 그분께서 이 성탄을 이 성탄을 시기하는 이 맞이 안에 그분께서 성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제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외하들을 보내주셨다. 그런데 그 성량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고 십자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내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약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탄생인지가 요즘의 탄생 이야기와 예수님이 잠깐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잠깐 나오지 않나요? 루카보금에 나오면 그런 거 나오고 나서는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항상 옆에 있었다라는 데리고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셨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선보하시고 그런데 회사님 강의 전에 그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제자를 만들고자 하시면 아니 빵을 먹이실 때 몇 명을 먹였어요? 5천명. 그런데 그것도 5천명이라는 숫자는 그 당시에는 사람의 인원수 민수를 샌다라는 거는 남자들만 보통 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와 아이들은 민수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5천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여자도 있을 수 있고 한 가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더 많은 인원이 예수님의 그 빵의 기적과 그 빵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닌가요? 있으시죠? 제가 질문을 좀 잘못해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아니 그 빵의 기적을 통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빵의 기적을 통해서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고 무리를 걸으신 분이에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창조주 외에는 누가 무리를 걷겠어요? 누가 그 피저물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셨어요? 몇 명만 부르셨어요? 제자가 몇 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 대표적인 제자? 12명이지 뭐 고민을 해 너무 머리 쓰지 마 저는 그렇게 머리 쓰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12명밖에 안 부르셔요. 그리고 특별히 더 옆에 있어봐요? 그 이름 없는 72제자 그렇죠? 72제자가 나오잖아요. 이름 없는 72제자 이름 나와 있는 사람은 12제자밖에 없어요. 이름이 호명이 나와요. 아니 아니 그 복음 선포하신다고 그러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가셔도 되지 왜 이스라엘 땅에만 못 부르셨을까? 그렇죠? 그런 것도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소수의 12명의 12사도를 부르셨어요. 그 12사도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됐고 그 다음에 또 사도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오로가 사도가 됐잖아요. 분명히 본인은 사도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사도라고 말씀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 사도 바오로처럼 이렇게 부르셔서 이방인 사도를 쓰신 것처럼 그렇게 하느님이 부르신 사람은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집안에서 나를 부르신 분은 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호주라는 표현도 하고 가정에서 우리 집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 그런데 굳이 이 자리에 말씀하는 자리에 부르시는 하느님 나를 부르시는 하느님이에요. 누구? 나이가 누구예요? 야곱인 야곱인 나를 부르신 하느님 중간에 들어오셔서 중간에 들어오셔서 야곱의 근성을 안 들으셨어요. 끊겼어요. 야곱의 근성을 들으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인 나 오늘은 야곱이에요. 무조건 그냥 나의 야곱 기분 나쁘셔도 그냥 야곱이에요. 저처럼 약간 기분이 살짝 나빠도 나 사기꾼 기질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느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내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깨달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 하느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야곱인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나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배대를 밤에 두려워할 때 내 식구들한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누구한테 약속해요. 야곱이 약속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려 약속하시잖아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야곱인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누구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그 약속은 나에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느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 깨달음의 시간이 있고 은혜의 시간에 내가 교회 안에 머물고 계시고 성령 시대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시는 하느님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자리를 뽑아서 12자리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 복음이 지금 우리까지 왔잖아요. 이 땅까지 왔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느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느님이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 우리 한국이라는 땅. 그렇죠. 이스라엘 땅은 저쪽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삼면이 받은 이쪽이 있지만 이스라엘 지중해가 있는 저쪽 땅에 가 있잖아요. 그 하느님이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이곳에 또 저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교회 시대에 집 안에서 내가 밖에 나가서 가드 성교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 집 안에서도 그렇게 하느님의 은혜를 내가 조금씩 조금씩은 또 선포할 수도 있고 그 안에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가 확장되게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성부 하느님의 노아의 방주처럼 7일간에 열려있는 그 시간처럼 내가 하느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신다 그러면 정말 복음이 선포되고 또 복음을 내가 선포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라고 했던 그 복음을 선포하는데 두려움 없이 또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복강에 대해서 잠깐 이제 그 다음에 약복강은 저희가 주로 볼 거기 때문에 약복강에 가면 여기까지 있냐 보고요. 약복강에서는 이제 에사우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느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46장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46장에 가보시면 또 부에르 세바라는 밤이 있어요. 아셨나요? 예 거기 보시면 저희가 46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을 거드리고 길을 떠났다. 그는 부에르 세바를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사기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느님께서 밤의 환시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나오죠? 거기 밤의 환시 나오죠? 밤이라는 거에 대해서 박스 줄이나 체크 안 되신 분들은 밤의 환시의 밤이라는 걸 한번 이렇게 네모에 박스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야폭강의 밤. 다시 야곱이 자기 본 고향을 돌아가는 거잖아요. 돌아오는 과정이 야폭강인데 그 야폭강에 와서 에사후 형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나서 부에르 세바의 1위까지 또 이 중간에도 32장과 36장 사이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쭉 보면서 갈까요? 이때 요셉이 어디를 형들에게 그렇죠?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잖아요. 팔아서 이스라엘이 요셉이 이제 또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재상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부에르 세바의 아까 46장에 가있는 여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딸님 모든 것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아들 중에 베냐민도 태어난 거예요. 베냐민도 태어나고 라헬도 죽었어요. 라헬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에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겨서 이제 이집트로 팔려서 이제 가죠. 팔려서 가서 이제 재상이 돼서 다시 이제 그 기근이 들어서 그렇죠? 이스라엘 땅과 온 땅에 기근이 들잖아요. 그래서 기근이 든 상태에서 요셉에게 이제 요셉이 재상이 되면서 이제 자기네 형제들과 아버지를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이제 46장에 이제 야곱이 이집트로 이제는 다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들어갈 때 어디에 이르러요? 부에르 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때 밤에 환시 중에도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가 볼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오늘 주로 볼 것은 상상의 32장 가보실까요? 상상의 32장 우리가 약복강의 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32장 가보세요. 32장 가셨나요? 네. 32장 거기 가시면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곱은 길을 떠났다. 그는 도중에 하느님의 천사들과 마주쳤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 이곳은 하느님의 진영이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라고 나오죠. 여기에 보면 하느님의 천사들과 마주쳤다라고 나오죠. 거기를 줄을 한번 치시고 마하나임이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마하나임은 성경의 주석에 어떻게 붙어있어요? 양진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느님의 천사들과 마주쳤는데 이것이 하느님의 진영이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는 진영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느님의 천사들과 마주쳤는데 그 진영을 쳤는데 그게 한 겹으로 둘러싼 게 아니라 두 겹으로 천사들이 야곱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형을 만나려고 해. 두려울 거야 안 두려울 거야. 형이 무서워서 사실 도망친 거잖아요. 라반 땅을 돌아가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자기 형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야곱이 마음에 애사우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라반 땅에서 살 때도 달을 쭉 못 펴고 살았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라반은 야곱의 삼촌이지만 누구 외삼촌이에요? 애사우의 외삼촌이에요. 애사우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걸로 하나 땅 올라올 수 있거든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애사우한테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무구려가 묵상해본다 그러면 라반에서도 다리를 못 펴고 살았을 것이고 다른 거죠.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육적인 기쁨을 주시죠. 누구예요? 라해를 주시는 거죠. 정말 7년이 며칠로밖에 여겨지 않았던 라해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운 야곱에게 하느님은 어떻게 해요? 하느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셨다는 뭐예요?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우리에게도 수원천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수원천사 옆에 항상 보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죠? 질문 나올 정도로 보면 안 되죠. 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보잖아요.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도중에 하느님 천사들과 마주쳤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애사후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 안에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하느님의 천사들을 마주쳤는데 그 천사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주시는데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두 겹으로 양 진영으로 이렇게 그들을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마하나임이라고 불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 진영 마하나임으로 하느님께서 먼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애사후 형을 만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애사후 그 야곱에게 먼저 영적인 눈을 열어주면서 천사들과 마주쳤는데 한 겹이 아니야. 양 진영으로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그러면서 마하나임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하나임의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건 뭐예요? 야곱에게 그 마하나임의 축복이 내려주신 그 순간에 애사후에게도 하느님의 마음이 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다.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야곱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하느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하나임의 천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면서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으로 호위하는 그 마하나임의 축복을 주실 때에 야곱뿐만 아니라 애사후에게도 마음을 하느님이 돌려놓으셨는데 야곱은 그런데 야곱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라해를 붙여줬다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한번 볼게요. 거기에 7절 한번 가보실까요? 거기에 7절을 한번 가보시면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심부름꾼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리의 형님 애사후에게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나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몹시 놀라고 걱정이 되어서 아니 지금 바로 마하나임의 축복 하느님의 그 천사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 천사들이 한 겹단이 두 겹으로 호위하면서 마하나임의 축복을 주셨는데 심부름꾼이 다가와서 갔다와 돌아와서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형님 애사후에게 다녀왔는데 그분이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나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라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몹시 놀라 걱정이 되어서 함께 읽어보실게요. 자기 일행과 양과 염소 소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 그는 애사후가 한 무리에게 달려들어 치더라도 나머지 한 무리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 하고 어떻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우리도 이 생각 많이 하죠. 우리도 두려운 마음이 들면 다시 그냥 내 안에 있는 야곱의 근성이 나와서 야곱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방법 봐봐요. 사기꾼의 방법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 야곱이? 자 예사후가 치더라도 한 무리는 살 수 있게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 무리로 나누는 거예요. 두 무리로 나누어야지 그래야지 예사후가 한 무리를 치더라도 나머지 무리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그렇게 육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훈련을 하고 은혜를 받고 해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야곱의 근성이 나와서 내 방법이 나오고 몹시 걱정스러워 두려워 놀라서 걱정스러움이 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두 무리를 나눠서 하나를 치더라도 하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야곱의 그 사기꾼 같은 근성 자기만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 보이죠? 하느님이 축복을 주셨네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심부름꾼이 야곱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나리 형님이 오시는데 장정 400명을 이끄고 나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하는 순간 하느님이 바로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나하나님 축복을 부어주셨잖아요. 영안을 열어주고 천사들이 두 겹으로 후회하는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마하나님 축복을 내주셨는데 그 앞에 마하나님 축복이 아니라 바로 에사오 얼굴이 크게 자기 얼굴의 자기 눈앞에 크게 마하나님 축복이 아니라 자기 앞에 에사오 얼굴이 크게 그러니까 몹시 놀라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야곱에게 그 순간에 자기의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한번 가보실까요? 그러면서 또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야곱이 한 가지만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라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죠? 자기의 삼촌 형 라반이 야곱과 야곱이 자기 딸 둘째 딸이죠. 둘째 딸 라헬이 마음에 들어하는 걸 아시고 뭐라고 말을 해요? 자네가 7년 동안 일을 해주면 내가 딸을 주겠냐고 하면서 7년 동안 일을 했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누굴 들여보네요? 레아 첫째 딸을 들여보네요. 아마 그때 당시엔 지금처럼 얼굴을 다 본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 같으면 아니라는 거 알지만 그때까지 신부가 이렇게 앞에 이렇게 영화 같은 때 보면 보실 수 앞에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없게끔 이렇게 밤새도록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는 그때는 불빛이 없잖아요. 전기 불빛이 없잖아요. 신방을 첫날을 치르고 나서 아침이 되어야지만 신부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레아를 좋아했으면 아무리 얼굴을 가려도 그렇지 밤새 자는데 이게 레아인지 라헬인지 몰랐다는 게 난 조금 의무스럽긴 한데 아마 기쁨으로 그랬겠지 그렇죠? 목소리도 달랐을 텐데 아 이상해 그치?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그래서 7년 동안 그래서 아침에 얼마나 자기 라반 삼촌을 쫓아가서 멱살을 잡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 또 어떻게 흥정을 해요? 또 자네가 일을 해주면 내가 주겠네. 라고 해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라헬을 아내를 맞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정말 사기꾼 같은 라헬에게 야곱에게 야곱에게 내가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알았어요. 회장님이 야곱 했다가 요셉 했다가 그러잖아요. 그 야곱에게 누구를 붙여줬어요? 라반 땅에 가서도? 자기보다 더한 하란 땅에 가서 누구? 자기보다 더한 삼촌의 그 라반 를 붙여주죠. 자기는 자기는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대단하지 않아요? 그 첫째 딸을 또 들여보내고 7년 동안 일을 해주면 내가 또 주겠네 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라반 그러한 라반에게서 20년 동안 거기 머물고 있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라반의 야곱이 어떠한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반을 붙여줬느냐. 사기군대 봐봐요. 여기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한 무리는 살겠지 생각하면서 두 무리로 나눴잖잖아요. 그런데 17절에 한번 가보세요. 그렇죠? 32장 17절 야곱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라반을 붙여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야곱은 이것들을 종들의 손에서 한때씩 따로 넘기면서 나보다 앞서가되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하고 종들에게 일렀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한무대기를 때를 두는 거야. 때를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야곱은 그렇게 정말 근성이 있는 사람이야. 좋은 근성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본다 그러면 정말 그런 사기꾼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야.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내 옆에 라반이 있어. 나보다 더한 사람이야. 내가 생각 나는 그냥 야곱이야. 나는 야곱 정도밖에 안 돼. 저 사람 나보다 더한 것 같아. 그런 생각 그런 생각 드는 사람 있죠? 그러면 그 사람 내 옆에 붙어있어. 그럼 뭐예요? 내가 그만큼 야곱의 근성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야곱의 사기꾼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하면 축복을 줬는데도 바로 뭐예요? 아 한 무리만 치면 한 무리 남겠지? 거기까지 멈추는 게 아니야. 뒤에 때와 때 사이를 또 거두어서 보내는 그러한 사람이 야곱인 거야. 그럼 내 옆에 라반이 있다고 생각해. 나 저 사람 라반 같아. 왜 주님이 나한테 라반을 붙여줬을까?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한 무리를 치겠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생각을 때와 때 사이를 또 두고 그러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라는 거죠. 그런 나에게 하느님께서는 누구를 붙여주시는 야곱 라반을 붙여주시고 그 하란의 세월에서 하란의 세월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버틸 수 있게끔 그 기다림은 시간을 버틸 수 있게 누구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라헬을 붙였다는 거예요. 라헬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일하는 7년이 며칠로밖에 여기지 않았다 했잖아요. 20년이잖아요. 그러면 며칠로밖에 여기지 않았으니까 20년이면 내 생각에는 뭐 한 13일 2주밖에 안 느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육적인 것들이 내 안에 야곱이 야곱처럼 심한 사람도 있고 어 나 야곱 같지는 않아 하지만 주님은 내 안에 그런 야곱처럼 내가 육적인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육적인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밤이 바로 야복강의 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불러질 때는 자기 본 고향을 돌아가는 그때의 야곱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야곱강에 대해서 보는 건데요. 자 이렇게 때와 때사일을 거리를 두고 무리를 나눠서 때와 때사일을 거리를 두는 야곱에게 하느님이 어떠한 방법을 쓰시느냐 여러분들 하느님이 이길 수 있어요? 없죠? 우린 너무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 방법에 그리고 하느님의 방법은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고 하느님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고 열매를 하느님이 맺으시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해. 정말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봐요. 열 가지 열 가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다양한 거야. 그만큼 문이 열려있다는 건데 앞뒤 사방 막히면 나이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에게만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때와 때 사이를 거리를 둔 하느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바로 그것이 32장 23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서탑이기 뭐예요? 야곱이 하느님과 씨름하는 장면 하느님이 하시는 방법이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이니까 하느님의 방법이 야곱과 씨름하는 방법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때와 때 사이를 두고 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이 씨름하다는 거 있잖아요. 이 씨름에서 사실은 야곱이 하느님의 천사들과 여기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하는 거에 놓아주지 않으면 야곱은 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씨름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성경에 어디일까요? 기억나시는 있을까요? 모세 씨름하는 말 그대로 씨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언어는 달라요. 언어는 씨름하는 장면이지만 야곱은 하느님과 씨름하는 장면이지만 우리가 모세 이야기 한번 가보신다 그러면 탈출기 4장 한번 가보실까요? 탈출기 4장 가셨나요? 4장 24절 한번 가보실까요? 24절 읽어보실게요. 모세가 길을 가다 어떤 곳에서 밤을 지냈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달려들어 어떻게 그를 죽이려 하셨다. 정말 이해 안 되는 장면 중에 하나죠. 이 부분이 그런데 여기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때도 밤이에요. 밤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려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4장 전에 모세가 3장에 가보시면 소명을 받잖아요. 소명을 받고 내가 하느님께서 그러면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하시잖아요. 미대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돌아가서 파라오에게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받은 소명을 모세가 소명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래서 그러면 당신을 무엇이라 할까요? 라고 했더니 나는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미대안을 떠나서 18절에 보시면 4장 18절에 가보시면 모세가 미대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아들인 게르솈이 할레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레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선민으로서의 의미고 그다음에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미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할레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칩보라는 하느님의 약속의 자손인은 아니죠. 그렇죠? 미대안 사람이기 때문에 칩보라는 아마도 하느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원래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레를 받거든요. 이때 아마 모세의 아들이 할레를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떤 길을 가다가 주님께서 그에게 달려주기를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여기도 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밤은 고난을 고난과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가 사명을 받은 거잖아요. 하느님께 소명을 받고 그 가는 중에 소명을 받고 이집트를 지금 가는 길에 모세의 아들에게 밤이 됐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달려주기로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목상해 본다고 그러면 사명자가 고난 중에 또 하느님의 백성이 받는 고난 중에 주님께서 달려주기로 하시는데 이것이 상세기 32장에 있는 야곱을 붙들고 하느님께서 씨름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다르죠. 왜냐하면 32장에는 하느님께서 야곱이 씨름하다라고 나오지만 여기는 주기로 들다고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그에게 달려들어 주기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름하는 장면과 모세의 아들에게 할렐를 받는 장면 주님께서 그에게 달려들어 주기로 하는 장면이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지금 받은 모세에게는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렇죠. 모세도 도망갔다가 그렇죠? 모세도 야곱처럼 자기 원래 이집트 궁에 살고 있다가 파라오 궁에 살고 있다가 도망갔잖아요. 미디안으로 미디안으로 도망갔다가 하느님께서 소명을 받고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한 이제는 모세는 이제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에요. 그냥 한나 미디안의 양을 치는 미디안 사제의 장인 이트로의 장인의 양을 치는 그냥 양치는 그냥 하는 목자일 뿐이에요. 그 목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들어오라고 해서 그 정말 위대한 파라오 에게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 생각해보세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생각해보세요. 그 파라오가 어떤 사람이에요? 파라오는 신이에요. 이집트에서 그러한 사람 그 그 시대에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그 왕에게 가서 모세가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정말 이집트를 향하는 모세의 두려움 그리고 파라오 향하는 두려움 속에 모세를 붙들고 하느님께서 씨름을 하시는데 하시는데 제가 아까 할래 얘기했잖아요. 할래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을 가지고 있는 그 할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선민으로서의 의미고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할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모세가 사명의 그 두려움에 가는 그 사명을 받고서 이집트로 갈 때 그 두려움 그 파라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사명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갈 때 하느님께서 주님께서 달려들어 그걸 죽이려 하셨다는 것은 그 집안에 할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집안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씨름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씨름꾼처럼 우리를 죽일 것처럼 붙들고 우리를 뭐 엎어치고 우리를 죽일 것처럼 붙드신다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나를 붙들고 엎치락뒤치락 하나가 누구예요?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바로 내가 하느님과 씨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느님과 같이 씨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느님께서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나를 죽일 것처럼 달려드시고 또 우리를 붙들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밤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도 밤이라고 나오잖아요. 모세도 가는 길이 밤에 하느님께서 죽이려고 달려드셨다고 나오는 것처럼 그 밤의 어둠 속에서 나를 죽일 것처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씨름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씨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씨름이 바로 약북강에서 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약북강에서의 씨름과 모세가 소명을 받고 파라오의 두려움 속에서 이집트로 향하는 모세를 붙들고 죽일 것처럼 씨름을 하기 때문에 게르소음이 할레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도 하느님이 우리 집안에서도 내 아들을 붙들고 계셔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붙들고 계셔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죽고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구원을 받아 그리고 내 자녀를 붙들고 있어 하느님께서 우리 쉬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제일 공통적으로 아는 분 있죠? 회장님?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통분 뭐 그렇죠? 우리가 아는 분 저는 많은 사람 모르니까 공통적으로 우리가 아는 분 회장님 예를 든다 그러면 하느님이 붙든 사람이 누구예요?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 있잖아요. 자녀를 붙들고 누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그리고 종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 시집을 오셨을 때는 원래 본인은 또 이렇게 이방인이죠 어떻게 지금 이방인이죠 믿는 집안이 아니어서 시집을 왔는데 그 시집이 왔더니 믿는 집안이였 4대째 믿는 집안이었지만 믿음은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자녀를 통해서 하느님이 이 모세 계류섬처럼 한례를 받고자 죽이러 달려드셔서 그 자녀들을 붙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회장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하셔서 그 집안에 무엇이 지금 열매를 보면 뭐예요? 그 집안에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집안에서 종이 탄생을 하는 거고 회장님 자체가 종이 됐지만 그 자녀가 또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집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이 어떤 때는 정말 그 집안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씨름을 씨름한다는 거죠. 그 영혼을 붙들고 씨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왜 그러실까가 아니라 아 우리 집안에 하느님이 붙들고 씨름하는 영혼이 있구나. 하느님이 그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고 죽이러 달려드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영혼을 통해서 죽이러 드신다는 건 하느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약복강에 가서도 보면 이 밤에 밤에 환시 중에 하느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라는 건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고 하느님의 종들이 고난 중에 그 고난 중에 누군가 하느님이 약복강이면 약복강 모세처럼 그 정말 그 이집트에 들어가는 그 두려움 파라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런데 하느님 죽이려 죽이려 들 것처럼 달려들고 야구부 불 들고 씨름하는 것처럼 그 모습에서 하느님은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하느님이 죽이려 드리려고 하는 것들 씨름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같이 창세기화하고 야구부의 약복강과 모세의 아들이 게르솈이 할레를 받는 장면을 연결해 두셔서 한번 더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느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죽일 것처럼 조여되는 문제들이 있고 나를 꽉 붙들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씨름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또 내 영혼에 그런 씨름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밤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고난 중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이 우리와 씨름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능력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역시 구원보다는 나는 구원받았기때문에 능력이 더 좋아. 우리 집안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면 조용해. 벌써 이루어졌지. 그런데 능력이 주어져야 합니다. 아멘. 벌써 자세가 달라지는 우리 성교사님들의 자세. 주님이 보시고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벌써 이루어졌어. 그렇죠.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성교사님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니까 앞에 계신 우리 성교사님들은 훈련을 오랫동안 하시겠다고 우리 집안에 구원을 그 정도는 주님이 벌써 구원을 이루어주셨어. 그런데 이제 이러고 앉아계시다가 그 씨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능력이 주님의 이렇게 앉아있다. 어떻게 아멘. 그런 것처럼 능력을 삼아하는 하느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느님을 기뻐하시고 그 정말 씨름의 문제 있잖아요. 나한테 씨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나의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집안에 어떤 그런 씨름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밤이라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밤이고 그것이 고난이고 그런데 그 씨름의 문제를 하느님이 붙들고 씨름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그 씨름의 문제를 붙들고 하시는데 그 씨름의 문제를 붙들고 하느님이 주기를 달려드실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씨름의 문제 때문에 내가 능력이 생긴다. 능력을 나한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드디어 한번 가보시고 야곱강의 밤 창세기 32장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야곱이에요. 오늘 야곱이 있긴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야곱이 아니라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하느님께서 이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아멘이죠. 그걸 이제 불러주신다. 하셨으니까 오늘 그 축복을 오늘 또 마음 열고서 또 받아보시길 기도드립니다. 32장 가셨죠? 그럼 야곱과 이야기 나오는 야곱이 하느님과 씨름하는 이야기 23절 거기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23절에 바로 그 밤에 그렇죠? 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밤에 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 남아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이 들 때까지 야곱과 씨름하였다. 그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나오죠? 거기 씨름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씨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크래요. 아바크 아바크 히브리어입니다. 저는 아직 히브리어를 배우지 않아서 잘 몰라요. 여기 아바크 아바크 이 아바크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먼지에 쌓이다 붙잡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씨름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먼지가 쌓이다 붙잡다는 건 뭐예요? 그 정말 먼지가 쌓일 만큼 한바탕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이 씨름하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 아바크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 장면을 해석한 단어가 이 아바크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싸웠는지 아시죠? 그냥 이렇게 붙들고 우리가 붙들고 이렇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먼지가 쌓일 만큼 정말 필사적으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는 장면을 해석한 당면이 아바크라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 나오잖아요.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동이 틀어하니 나를 노하다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하느님의 얼굴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재인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빨리 동이 틀어하니 나를 노하다오라고 얘기하는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저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노화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노화드리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곱에게 뭐라고 질문하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하니까 뭐예요? 야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 뭐예요? 야곱이에요. 지금은 야곱이에요. 여러분의 이름 뭐예요? 야곱입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대답을 하니까 그 말이에요. 저는 저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노화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아까 그 씨름이 아바크라고 얘기했잖아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는 건 왜 매달렸는 거예요? 저한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먼지가 쌓을 만큼 필사적으로 붙들고 업체력도 천사로 씨름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하느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느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느님 백성이고 죄인이고 상처만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절대 놓을 수 없어요. 저한테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축복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처만고 죄인인 하느님의 상처만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은 이 상처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처에서 오늘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우리가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환도뼈를 치잖아요.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면서 29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불릴 것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그 환도뼈 치는 거 한번 볼까요? 거기 26절 후반전에 그래서 나오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하다 엉덩이뼈를 다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엉덩이뼈가 우리가 환도뼈라고 한문적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이 환도뼈는 이 환도뼈가 상징하는 것은 육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환도뼈를 쳤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잖아요. 펄펄 살아서 뛰는 자아적인 것들 그 다음에 꿈틀거리는 것들이 이 엉덩이뼈를 오늘 쳐야지만 우리가 새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치는 걸 아까워하지 말아세요. 우리 아까워하는 것들 있죠. 내 안에 있는 것들 아까워. 내 안에 있는 상처적인 것 웅크리고 꼭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풀어주고 사는데 꼭 붙들고 놔두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나의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나의 성취욕도 있고 나의 허용도 있고 또 혈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치시는 거예요. 나의 육적인 걸 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쳐야지만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걸 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 3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푸니에를 지날 때 그 위로 떠올랐다. 해가 그 위로 떠올랐다. 그는 엉덩이뼈 때문에 어떻게 했대요? 절뚝거렸다. 여러분 절뚝거리는 우리가 절뚝거리면 그 모습이 보기 좋은가요? 그렇죠? 이렇게 양발로 건강하게 두 발로 걷는 모습이 좋잖아요. 그런데 절뚝거리는 모습은 좋지는 않지만 보세요. 야곱이 축복해 하느님의 천사들과 씨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바크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바크. 충분히 이해되셨어요. 아바크에서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아바크에서 왜? 저는 하느님의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야곱이기 때문에 상처만의 야곱이기 때문에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붙드는 거야. 그런데 동이 트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환도뼈를 엉덩이뼈를 치셨거든요. 엉덩이뼈를 쳤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 나기 위해서 그 환도뼈는 바로 육적인 걸 말합니다. 하느님의 그 육적인 걸 쳐야지 우리가 거듭나는데 그런데 엉덩이뼈를 치니까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절뚝거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절뚝거림에서 에사우에게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가요? 절뚝거림에서 형님 당신의 종이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뚝거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그런 하느님이 내 안에 그런 환도뼈 같은 내 안에는 육적인 것들을 쳤을 때 절뚝거리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 절뚝거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 더 겸손한 모습 또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앞에서 또 에사우 형 앞에서 그렇죠? 형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사우 형에게 갔을 때 절뚝절뚝 거리면서 그가 가는 거죠. 그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이 이제는 더이상 야곱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20 우리가 28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시겠어요. 이거 제가 여태까지 쭉 했던 거 들으시면서 정말 아바크 야곱이 아바크했더니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면 아바크 했어요. 아바크에서 받은 축복이 28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32절에 보시면 그런데도 거기 나오잖아요. 야곱은 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배운데도 내 목숨을 건졌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 했어요? 푸니엘이라고 했어요. 근데 야곱이 푸니엘을 지날 때 어떻게 해요? 해가 그 위로 떠올랐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해가 떠올랐다는 건 뭐예요? 아침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이 표현을 푸니엘 아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니엘의 아침은 푸니엘의 아침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얼굴을 뱉고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환도뼈가 잘라지면서 약복강의 밤이었잖아요. 그 약복강의 밤이 푸니엘 아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 제일 중요합니다. 다 보세요. 푸니엘의 아침은 하느님의 얼굴을 뱉고도 아까 그랬잖아요. 동이 트리어하니 나를 노아다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밤이니까 왜냐하면 하느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푸니엘의 아침은 하느님의 얼굴을 뱉고도 살아날 수 있던 것은 환도뼈가 잘라지면서 약복강의 밤이 푸니엘의 아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머리 위로 해가 떠오르는 거고 우리 머리 위로 또 새로운 응답이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뭐예요?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그렇게 대답해야지 스토리를 하는 거야 스토리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야곱입니다. 크게 해야지 야곱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야곱이야 나 야곱이라니까 인정을 입으로 선포해 여러분 이름은 뭐예요?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이 은혜 받으셨죠? 또 미사 중에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아멘